자 연소 파닉스 A의 9번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O S T R I C H 그렇지 O S T R I C H 그래서 넷 둘 하나 하나 셋 하나 다같이 모여서 내는 소리? Ostrich Ostrich 해도 되고 Ostrich 해도 돼요 하나씩 소리? A A T T E E 자, CH는 항상 취가 됩니다. SH는? 취. 취. 오우. 오케이. 그 다음에 PH도 배웠는데요. PH는? F. 오케이. EA는? L. E, L. A. 오케이? 훌륭합니다. 많이 늘었네요. 다 합쳐서?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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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S는 뭐? E 항상 T에서 입모양 안발이 합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렵다 했죠? 나중에 익숙해질 거고요 T는 항상 T R는 항상 R I는? 잘 기억하고 있네요 얘는 I, E, O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CH는 항상 뭐가 된다? T O는 뭐? O, O, R, O 기억해 두세요 뜻은? 타조 타조 Ostrich 쓰기 O S, T R I O C, H 그렇지 CH는 뭐다? CH CH OK 잘했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P P E E N N 모여서 내는 소리? PEN PEN 하나씩 P E E N N 합쳐서 PEN E는 뭐?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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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 E E 엄만 E E E E E E D E E E E E 오우 오케이 그다음에 졸린 슬피 피곤 한 타이얼 아픈 시이크 이 geschrieben 그래서 뭘 틀려 띠 뭐 틀렸어 ? вывод? DES CONSIDER lounge ? without ?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못 봤네 하나 남았네 아직 하나 남았어 하나 더 ㅊㅊ 오케이 자 연서 계속해서 안녕 소리 펜 쓰기 P E E N 펜 오케이 재우 이제 좀 괜찮아?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 N E T 뭐에서 내는 소리? NET 그렇지 NET 오케이 그래서 소리 하나씩 N E T T? T 합쳐서 NET 뜻은 그물? 그물 소리 NET N E T 소리 NET 이상한 소리 네이트처럼 불리는데 NET 그래서 뭘 찾았 브래치 있는지 찾으세요 잘했어? 고고했어요? 잘가 민철아 이제 빠지지 말고 와 넌 지금 딴 애들보다 진도 누려 고고 계속해서 알파벳 M M O O O O N 뭐에서 내는 소리? Moon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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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M M M 소리가 M이니까 여기에 있는 미음소리가 나는거야 M M O O O는 항상 U N은 M 네. 합쳐서 문 선생님, 한국어에 따라서 왜 자꾸 메롱어를 그리세요? 오케이. 그 다음에 소리 문 엠 오오 엔 소리 문 문 오케이. 계속해서 알파벳 엠 엠 오케이. 뭐에서 내는 소리? 밀크 하나씩 무 이 어 으 밀크 밟 밟 밟 아이는 아이위어 아이위어 이 대표 소리 이 우유 우유 밟 밟 밟 밟 밟 밟 밟 밟 밟 오케이 어, 회원이 좀 기다려줘, 소리 밟 밟 밟 밟 어, 다가시로 다쳤어? 자, 요거 잠깐만 매기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자, 알파벳 어 어 엔 엔 오 오 에스 에스 이 모여서 내는 소리 노즈 오, 훌륭합니다 노즈 그래서 하나씩 엔 앤 앤 오 오 오 오 오 합쳐서 노즈 그리고 틀렸어요 오 노즈야 노즈 뭐 크게 틀린 건 아닐까 너무 신경 안 써도돼요 n 은 항상 글자 이름이 n 이니까 느 소리나고요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그 다음에 S는 뭐 중에서 중에서 합쳐서 자 이 녀석 모여서 내는 소리 옥타버스 하나씩 O O K 그렇지 O O 좋아 O O 노래 다 합쳐서 옥타버스 옥타버스 오 좋아요 O는 O, O, A, O O, O, A, O 중에서 O O 영국 사람들은 옥타버스 미국 사람들은 옥타버스 뭐 뭐 해도 상관없어 O나 아 상관없고요 O 그래서 이 sembah게 소리가 이걸 보세요 O O 그래서 옥타버스 그 다음에 U으로 볼까요? U는 뭐 중에서 O U, O, O 중에서 O O S는 S 하고 Z 중에서 S가 됐지 다 합쳐서 Octopus Octopus 뜻은? 문어 오케이 그래서 문어 소리? Octopus Octopus 쓰기 O C T U U Octopus P U S 오 잘했어 부자 자 그러면 연서 선생님이 연서 친 시험지에 다시 줄 테니까 어딘가 틀린 거를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서 지금 P 하고 Q 를 헷갈리고 있는데 이 글자 뭐예요? Q Q Q처럼 생긴 Q 얘가 뭐예요? P P 하고 Q 하고 전번에는 U 하고 N 헷갈리더니 지금은 PQ야 신기하게 B 하고 D 나 아직 안 헷갈리네 BD 병 Q Q Q BD P Q B- slow Q Q Q Q Q Q Q 오케이 지금 다 나왔지? 자 연서 다 뽑지 말고 고쳐봅니다 고치있습니다 빨리